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방 안녕하세요. 멍청맨입니다. 오늘의 집밥 멍청맨은 엄마가 만든 김치볶음밥입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김치볶음밥을 넣어주세요. 칼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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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어 뭐해? 영화 채널. 즐거우시지 않아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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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joe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치킨%, awful Anything so delicious 치킨 치킨 고춧가루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릇과 들여줍니다 나는 면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셋이지만 너무 좋고 제 생각에 고춧가루 계란에 옮겨주세요 햄버거에 올려줘요 아이스크림 안면으로 만들어볼게요 고구마 양파를 올려주었습니다 나중에 간장 후에 산걸로 더 늘어내시던데 남은 동그랑要 먹기 워낙 아래로 해먹을 것 같습니다. 중간에 앞서 띠는 것 같다. 아아! 남은 또 다른 김동차 칼로렬을 구분하고 랭시프로와 선Bruno, 있던데, 나 nered는 중에 hamps, 아아, 양념ído Gonna bring back with me 고춧가루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You, you, you